오늘 간다면 10월 15일 체육의 날을 맞아가지고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는데 서울은 그래도 2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빨리 코로나 방역을 확실히 해가지고 코로나 확진이나 이렇게 제로가 될 때까지 최선을 더하겠습니다. 최근에 가서 아주 실력자가 붙인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피해 있지 않습니까? 오늘 한 바퀴. 이게 당신들에게 이런 마스크라도 안 아니면. 가장 걱정했던 게 우리. 당신들! 감사합니다.